굴러? 여기 뭐 없이 준비해 천천히 상황 보고할꺼야 단일임 단일임 응 얘 혼자 있네 오케이 여기 여기 사회로 얘네 아직 리그로 만들었어 해골있고 위에서 내려온 윙페르나를 있다 해골 윙페르나를 있다 5초 박아 칸 잡았어 오 시킬 수 있는 사람 캐야돼 이거? 오 시킬 수 있는 사람 캐고 음식 먹어요 나 일단 나 블라이트 2 한 번 빠왔다 블라이트 2 빠왔다 나 지금 스택 4 머리 한 번 쏘줄게 뚜범베벼리 숨쉬워디에 간다 아..아차로 5초 아차로 5초 5초 또비니는 죽을 수 있어요 또비니는 자 힐 할 수 있어요? 블라이트에 있어요 계속 계속 블라이트 뜨비니 인스트로 올라와 우리 앞 라인 봐줘야돼 맞다치 얘네 카빈 3스펙이야 카빈 3스펙이야 이거 오냐 아철 오냐 아철 오냐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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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아 씨바 이거 대상 지켜야 돼 저거 잡았어 잡았어 저 새끼 죽여 루팅해야 돼요 시체 루팅 루팅 안하니까 아무것도 남는거 없어 룬주 병원 상자 한 거 같은데 상자에 11미디리 써 빨리 주워줘야돼 상자로 상자버거요 룬주 님이 시체 좀 루팅해주십쇼 이거 대형 성성으로 도래야 형 버릴게요 오 야 씨 8미디데 이거? 가방이 동주머니 한 분이 주워야될까 저 이제 공간이 없어요 없으면 무스 한마리 드릴게요 제가 무스 필요한 신분거래 당연히 지금은 괜찮아요 오늘 무스 드릴게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나머지 사람들 좀 주워줄 수 있나 이거? 너 지금 좀 주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갈게요 갈게요